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기차입니다. 기차를 10시간 넘게 타거든요. 저희가 기차를 10시간 넘게 타는 게 처음이라 지금 되게 설레는 상태예요. 10시간 넘게 기차 탈 생각하니까 어때? 좋아요. 재밌을 것 같지? 응. 그래서 오늘 설명을 읽으려고 직접 가져왔고 여기서 오늘 기차 힐링할 거예요. 여기 2층 침대 있어요. 여기 위에는 보성이 자리예요. 원래 치앙마이에서 방콕으로 기차 예매 못할 뻔했잖아. 기차 타기 2, 3일 전에 예매를 해서 자리가 없어서 좀 어렵게 티켓을 구했습니다. 오늘의 공간을 시켰습니다. 이거 먹을래? 밥을 시켰습니다. 음식을 시켰는데 저희가 고수를 못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는 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맛있다. 진짜? 응. 한입 먹어봐. 전어 빨리 먹고 싶어요. 여기 있는 건 따뜻하고 여기 있는 건 차가워. 잘 먹겠습니다. 처음에 걱정했거든요. 기차밥이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근데 맛있어요. 국물을 먹어. 국물이 맛있어. 응. 이거 나 먹을래. 지금 기차 탄지 한 20분 됐지? 응. 20분 됐는데 현재까지는 아주 재밌어요. 재미있지? 응. 근데 진짜 맛있다. 현진이 조금 의심했는데 맛있는데? 응. 저희 대구 와서 먹은 음식 중에 손에 꼬불떡으로 맛있어요. 완전 맛있지? 응. 배불러. 밥 다 먹고 집 가는 중. 여기 우리 집 아니지? 응. 30분 정도 뒤에 갑자기 침대로 만들어주셔서 저희는 침대에 누웠어요. 여긴 제 침대에요. 2층에 올라오니 꽤 높았어요. 밑에는 민준이가 있네요. 저는 2층에 있는데 2층이 되게 좁아요. 눈을 좀 치다가 올게요. 혼자 감성 잡으면서 영상을 찍으려는데 카메라가 너무 흔들려요. 결국 잘 세워놓고 치앙마에서 찍은 사진들을 포토샵을 했답니다. 기차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에는 보성이가 있거든요 2층에 보성이가 있어요 보면은 약간 기차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아늑해요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고 다리를 오므리고 누우면 생각보다 편하답니다 지금 밖의 풍경이 진짜 이뻐요 저는 씻고 왔어요 여기는 샤워가 안돼서 얼굴이랑 양치를 하고 왔어요 짠 제가 태국에 있는 동안 피부가 많이 좋아졌나봐요 근데 요한은 뭐가 낫어 자기 전에 민준이도 양치를 하고 왔어요 발 냄새가 왜 맡아? 잘거야? 침침하면 나 밑으로 내려갈게 저 웃음은 혼자 있겠단 뜻이에요 생각보다 아늑해서 좋긴 했는데 이렇게 열면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잘 막아줘야 돼요 여기는 항상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막 잠에서 태어난 민준이는 정말 개구리 같네요 일어날 시간이 되면 깨워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3분 저희가 처음으로 10시간 넘게 기차를 잤는데 일단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불에서 냄새 엄청 많이 나요 그리고 몸이 너무 간지러워요 사람들 고고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깼어 한 5시간 자다가 나는 에어팟 안 끼고 잤어 나도야 그래? 어 나 11시에 자서 3시 30분에 일어났어 나 아직도 자고 있어 저희는 이제 호텔로 가고 있어요 무슨 호텔로 가? 지금 아직 방콕 도착도 안 했는데 호텔? 아니 호텔에 가서 빨리 체크인하고 싶어 씻고 쉬고 싶어 호텔이 그래도 가격이 좀 있는 편인데 저희가 내돈내산이어가지고 오늘은 호텔에서 힐링할 거예요 아기 근데 자고 이러는데 이쁘게 생겼다 응 아기 눈 느꼈어? 응 기차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 중입니다 우와 되게 정말 멋진 호텔이야 이렇게 기차를 13시간 타고 와서 오니까 너무 행복해 이제 체크인 할 때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저희는 좀 쉬고 이제 다음 영상 찍을 준비를 해야겠어요 이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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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숙소 뷰 진짜 이쁘다 그치 이메인 짜잔 여기 골프장이 있고요 저희 전에 태국 왔을 때 숙소 위치가 비슷해요 여기 중 하나일 거예요 저희 숙소가 저거 저거! 아 이거야? 저거잖아 치우는 거 봐봐 저거잖아! 아 저 흰색 건물? 이거 이거! 맞지? 우리 여기에서 수영했잖아 나 숙소 오면 꼭 꿀팁이 있어 여러분 제가 호텔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옷을 세탁할 때 방법이거든요? 일단 세탁기에 옷을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한 번 물로 돌려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거품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옷을 깨끗이 빨 수 있습니다 저희가 태국에 여러 번 오면서 세탁하고 나면 거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찝찝했는데 제가 세탁기를 여러 번 사용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꿀팁! 거품이 있네 진짜? 근데 우리 12시 체크해주셨어 그치? 맞아 저희가 기차를 12시간동안 타가지고 지금 몸에 완전 쩌든내가 나요 그래서 얼른 씻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이 차는 너무 재밌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몸이 간지러워서 얼른 씻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